콘텐츠 교육의 시대 더 새로워진 앱손 초단체점 3ACD 프로젝터 최대 160인치 대화면으로 크게 잘 보이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올라가요 게다가 4K라 더 선명하고 조명에 상관없이 밝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매번 수업자료를 바꿔야 해서 불편했는데 더 넓은 21대 구비율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쫙 띄울 수 있어서 수업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스크린에 바로 판사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초단체점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니까 교실이 더 쾌적해졌어요 Size Matters No Matter 앱손의 초단체점 기술이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앱손 앱손 감사합니다.